요 오상시 벽으로 몰다 센서 수지입니다. 타임슬립이라고 하죠. 현대인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를 바꾸는 내용을 보고 타임슬립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작품들에서 이런 타임슬립물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만약에 현실적으로 국군 53만명이 갑자기 500년 전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정말 단순히 생각해서 국군이 500년 전 조선으로 가게 된다면 국군 53만명은 상당히 어리둥절할 거예요. 클리셰처럼 여기가 어딘지 알아보려고 하겠죠. 근데 과거에 왔다고 알게 되는 순간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일단 당장 통신부터 막히게 됩니다. 오늘날 GPS 등을 활용한 위성통신은 군부대사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위성이 없으니까 이런 통신체계는 모두 다 막히게 됐죠. 이렇다 보니 서로 간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곳을 고치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500년 전으로 왔다고 직감을 하게 될 거예요. 당장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의 사용도 제한적일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조선군이 국군을 공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조선은 국군을 오랑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복장도 이상하고 한성 인구가 그때 당시에 10만에서 20만 명 정도인데 그의 2배 이상에 달하는 병력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니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오랑캐라 생각하고 국군에 대한 공격을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국군은 자신들이 500년 전으로 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500년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조선군이 공격을 해봐야 의미한 탑약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조선군의 공격은 일방적으로 학살로 끝날 거예요. 그리고 국군은 지속적으로 조선 조장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보급의 문제가 제일 크고 자신들이 살아남으려면 조선 조장과 협력을 해야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겠지만 대화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00년 전의 한국어와 지금의 한국어는 천지차입니다. 처음 보는 어휘에 의사소통은 아예 불가능 수준일 겁니다. 한자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와 다른 정서법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힘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유교를 중시하는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국군은 협력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척결의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군은 조선 조정을 공격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를 생깁니다. 일단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민사작전 자체가 불가능할 거고요. 설령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국군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랑캐이기 때문이죠. 또 조선 조정을 공격하면 조선 팔도 곳곳에 근안군이 조직되게 될 겁니다. 이 근안군을 모두 산멸하지 않으면 조선은 계속해서 국군과 전쟁을 수행할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서 나타난 의병대들은 오랑캐들을 무찌리겠다고 지속적으로 국군에게 피해를 해주겠죠. 현대 무기를 통해서 이들은 전부 다 경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 무기의 화력도 좋지만 보급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현재 국군의 전시 비축용 연료는 107일 분량입니다. 107일 안에 조선군을 전부 다 산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요 당시 조선은 인프라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야지 기동을 계속해서 하면서 조선군을 하나하나 찾아 산멸해야 해요. 이 상황에서 석유하고 전차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모품들이 계속 보급이 돼줘야지 국군의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런 소모품의 보급이 없으니까 몇 주도 가지 못하고 기계와 부대들은 대부분 퍼질 거예요. 공군을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공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군기들을 띄울 공항이나 활주로나 관제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조선시대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다보니 공군기를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쓸 수 있다면 핵이 정도를 쓸 수 있겠네요. 또한 식량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당시 농업이 지금과 같은 과학과 기계와의 조화를 이룬 농업이 아니라 전통 농업입니다. 보는 기법도 아직 보급이 제대로 안 된 시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53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요. 약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국군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현대의 지식입니다. 전세계 군대 중 가장 학력이 높은 군대는 국군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당장 사병들도 70% 이상 정도는 대학을 진학을 했거나 졸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진짜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지식들을 활용하여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당장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석유와 식량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들은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석유는 유정을 건설해야 합니다. 당장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원유 매장지가 포항 앞바다와 반주입니다. 근데 거기서 원유를 캘 수 있을 정도의 깊이를 뚫어야 하고요. 온도로 기름을 분류하는 장비도 필요하죠.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음반하고 분류해야 하는데 조선의 인프라 자체가 없다 보니 이것이 불가능에 가깝고요. 식량 증대도 현대 지식을 활용하여 식량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1년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53만 명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 뚝 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국군이 초기에 강력한 화력을 통하여 항복하는 세력들이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몽골이 원정할 때 몽골군의 공포 때문에 항복한 세력들이 그대로 협력 세력으로 전환한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국군에게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력들의 가담은 국군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현지 조력자만큼 정복 활동에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의사소통을 하게 될 겁니다. 또 타령을 하는 사람들도 몇 명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좋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몇몇 소수의 인물들이 떠나려고는 하겠지만 월급을 주지 않는다거나 500년 전으로 갔다는 충격 때문에 부대를 이탈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대를 타령하면 보호해줄 곳이 없는데 어떻게 타령해요? 만약에 타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선 사람들이 그 군인을 호의적으로 볼지도 미지수고요. 그렇다보니 생각 외로 타령은 거의 안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을 겁니다. 왜냐면요. 바로 병원균의 존재 때문입니다. 붉은 여왕 가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이러스와 연관해서 쉽게 말하자면요. 바이러스와 인류는 인류가 처음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들어서는 의아들의 힘을 빌려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감기 복윤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도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의 코로나19보다도 훨씬 큰 피해를 입힐 거예요. 당장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정복할 때 천연두를 퍼뜨려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런 모습이 한반도에 연출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국군도 큰 피해를 받을 텐데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 중에서 천연두 백신을 맞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천연두가 방멸이 되고 예방접종이 사실상 중단됐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조선에는 천연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천연두가 국군에게 전파되는 순간 국군도 큰 피해를 받을 텐데요. 군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축된 의약품이 소모되는 순간 엄청난 사망자들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이후 국군은 전투적인 요소보다는 비전투적인 요소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을 겁니다. 천연두, 기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국군에게 피해를 끼칠 거예요. 그리고 통신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대 단위로 군보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가 계속해서 생기면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그대로 군보라가 되고 한반도는 상당 기간 분열의 시대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유사 유목민족이 될 텐데요. 약탈을 생업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버입니다. 국군의 전병 범위는 아무리 잘해봐야 한반도 밖을 못 나가겠죠. 인프라와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국군이 500년 전으로 갑자기 이동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엠!